영화제 때 멀리서 갔대요. 저도 팬이에요. 선배님 만지지는 마세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선배님 얼굴 빼기시는데. 선배님 진심이야. 다가가지 마. 너도 만지지 마. 태연아. 이렇게. 이렇게. 진짜 빨개. 박수를 이렇게 했어요. 태연이가 보니까 분위기가. 아니 진짜. 분위기가 어떻게 이러냐. 그러면 뭐 하나. 일단 최종 장소까지 가기 전까지 사전게임을 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는데. 먼저 퀴즈를 마치신 커플이 아를 하나씩 가지고 최종 장소로 먼저 출발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세후에 남은 커플이. 이 전체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준비 되셨어요? 네. 완전 꽉 끼는데. 간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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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퀴즈는. 노래 퀴즈고요. , 예 하에. 여기 살國家주자분 직접 문제를 내셨고. 어머님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어 우리 어머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들으세요 어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잘 들으시고 해주세요. 단어 같은 거를 꼭 들으세요. 시작. 어이 레스콕이야 레스콕. 아 저 친구. 아 저 친구. 어 объ 예. 어머니 이거. 아 살짝 살짝 mais 살짝일까요. 라이키! 라이키! 같이 춤을 안줘요! 같이 춤을 안춰요! 춤을! 한국노래 맞아요? 한국노래? 한국노래요? 자! 정답은? 베트남 제목은 렌더다 좀 아이 렌더다 좀 아이 허는 놀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님이 그저 백으로 좋아 하셨었거든요 상나이 가냐, 랜다, 나 잠라잉 상나이 가냐 랜다, 나 잠라잉 랜다, 나 잠라잉 들들은 다 하나 뭐 있었어요, 어머니? 하나만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 이거 제목을 잘 모른데 제목은 다섯 글자입니다 자 이거 지금 시크릿, 시크릿 마, 던나, 던나 마, 던나, 던나 마, 던나 마, 던나 다섯 글자 아, 모르겠는데 진짜 안 몰라, 안 몰라 지금까지 얘기하신 분들 중에 이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 있었어요 자, 정답은 시크릿 정답은 시강 제한 없습니까, 시강 제한 5, 4, 3 시크릿